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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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사메... 배사메 회로를 아무 셀 거 없잖아. 이탈리아에서 오셨나? 형 배사메가... 아 그래? 배사메? 야 이건 좀... 간다 간다 한다 한대? 이게 작고 이게 내려가네. 이게... 저 디노에 나오는 제 목소리가요. 로우가 없어서 목소리가 굉장히 뜨게 들려요. 이탈리아에서 만나요. 이탈리아에서 만나요. 이탈리아에서 만나요. 누가 한국에서 만나요? 한국에서 본적이 있어? 아니요. 하하하하... 어떤 전적이냐? 도대체… 다행히 모든 저희와 모든 희망도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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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물를 추운 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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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김현중. 마지막으로 페르를 오게 된 지가 3년 만이에요. 돈이 아니게 문제가 있어서 공항에 어쩔 수 없이 1박 2에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.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1박 2를 정말 신께서 만들어주신 기회라고 또 한편이라는 생각이 해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기에 페르 친구도 생기고 많은 팬 여러분들이 생기고 정말 페르다는 나라는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갖게 하는 나라예요. 지금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는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앞으로는 그 3년이라는 시간보다도 더 가까운 시일 내로 2년, 1년, 몇 개월 이렇게 또 페러 올 수 있게끔 또 노력해보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지내겠습니다. 진짜 추운데 이것을 잡고 있으면은 따뜻할 것 같아요. 아직은 약간의 추억이 되어있어요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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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이 되어있어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